안녕하십니까 몽키 텐스의 데디몽키입니다 백엔드에 회전을 주는 방법이 우리 김용호 회원님이 잘 안된다 그래서 오늘 그걸 또 보완 보충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왜 안될까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대로 스윙이 나가는거에요 고난이도인거 같아요 고난이도는 맞죠. 김용호 회원님 레벨이 안됩니까?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먹으려면 좀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게 첫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나봐요 첫번째 배웠던 스윙이 바깥쪽을 쳐주는 스윙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칠 수 있고 어떻게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오늘 상황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시죠 갑니다 혼내러 형님이 하는 스윙이 여기서 당기는 스윙이거든요 그건 알죠? 대표적인 당기는 스윙이에요 당기는 스윙에서는 당기는 스윙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런딩스로우를 못 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치는 샷을 못 쳐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칠 때는 거진 슬라이서를 많이 치죠 여기서 체중을 가운데 제자리에 놓고 당기는 스윙에서는 체중이 여기로 내가 나가면서 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힘을 왼쪽으로 백엔드 같으면 오른쪽으로 빼면서 치는게 당기는 스윙이거든요 자 보세요 당기는 스윙에서는 이 스윙을 세우고 오른발로 오른쪽으로 빼면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서 치는 스윙은 체중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조여야 나가면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나가면서 공을 칠 수 있는 스윙이 지금 바깥쪽으로 치는 스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나가면서 당기는 스윙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선수들이나 단식을 하는 선수들은 공을 이렇게 쳐야지 단식을 플레이할 때 유용하죠 그래서 동호인들이 선수들보다 움직임이 반경이 좁은게 나가면서 치는 걸 못 쳐서 그래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이게 안 돼서 세계벽에 못 가는 선수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좌우로 뛰어야 되는데 이게 나가면서 칠 수 있는 스윙 메커니즘이나 이 방법을 모르면 나가면서 각도를 못 쳐요 왜냐하면 뛰어가서 멈춰서 자꾸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패싱이 안 돼요 뛰어가면서 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이 스윙으로 봐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운드라인을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자 보세요 자 거리를 둔 상태에서 보세요 이렇게 나가면서 다운드라인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치는데 가장 적합한 스윙이에요 예를 들어 자 서브리턴을 한다고 쳐도 보세요 서브리턴을 여기 사이드로 빠지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 빠지는 것은 이렇게 당기려고 하니까 맨날 삑사리 맞고 센터로 밖에 안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보세요 나가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서도 칠 수 있는 거죠 그죠 빠지는 것도 이렇게 빠지는 것도 이렇게 치는 거죠 나가면서 친다 이게 나가면서 칠 수 있는 뛰면서 칠 수 있는 스윙이 바깥쪽을 치는 스윙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이 스윙으로 어떻게 다운드라인을 치고 싶으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서 치면 돼 몸이 나가면서 스윙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밀어 주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포핸드 칠 때도 이렇게 나가면서 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같은 개념인데 나가면서 칠 때 이 공을 안쪽을 정면을 맞추면 이렇게 되거든요 스윙이 뻗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체중을 공에다가 이렇게 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을 쳐야 되거든요 김용호 회원님의 주특기 당기는 체중이동 당기는 결로 밀어버리면 바깥쪽으로 치면 이제 당기는 스윙으로 바깥쪽으로 치면 이런 스윙이 돼버려요 엉덩이가 빠지면서 이게 결이 맞아야 되거든요 당기면서 스윙을 당기고 공을 이렇게 밖에 못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개념으로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짧게 한번 줘보실래요? 이런 공도 뭐죠?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예요 사이드 스펙이나 나가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공을 끌고 간다 네 그렇죠 이걸 더 옆에 두면 돼요 너무 앞에 두니까 알죠 공을 앞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옆으로 두셔야 돼요 옆에 멀리 서야지 옆에 멀리 다운드라미 쳐봐요 다운드라미 쳐봐요 다운드라미 나가면서 네 그렇죠 좀 더 바깥쪽으로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쳐야지 이거를 김용호 형님이 잘 못 치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지 몸이 나간다 몸이 나가면서 쳐 주셔야 되는 거지 자 나가면서 바깥쪽 네 네 굿 다시 아 아니 가까워요 옆으로도 옆으로 공을 옆으로 다시 네 그렇죠 지금 김용호 형님이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나머지 다른 동호인분들도 자꾸 멈춰서 치려고 하면 내가 움직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김용호 형님들 가속해서 계속 가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요 이게 아니고 가면서 힘을 가면서 모아서 나가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가면서 모아요 스텝에서 그렇죠 뛰어가면서 공 임팩트 뛰어가면서 마지막에 스텐스를 왼발이나 오른발이나 놓기 전에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힘을 모으고 칠 때는 이 힘을 모은 거를 쳐야 되는데 자꾸 멈추려고 하면 멈추려고 하면 자꾸 당길 수밖에 없어요 가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쳐야지 그렇죠 나가면서 숙 네 스핀 다운드라마 쳐 볼까요 멀리 둬야 된다 멀리 가까이 붙으면 당길 수밖에 없다 멀리 둬요 네 나가면서 치죠 다시 자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스윙 밑에서 위로 좀 더 올리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가까이 뒀어요 지금도 네 가까웠어요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둬야 돼요 네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두셔야 돼요 스윙 밑에서 바깥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너무 세요 네 네 네 저 다 있어 너무 앞에 둔다니까요 지금 옆에 네 네 아 또 멈췄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붙으면 안 돼요 네 천천히 너 뒤늦게 가야지 뒤늦게 네 그렇죠 이렇게 가야지 아 공을 넣어 빨리 붙으면 안 돼 빨리 붙으면 안 돼 빨리 붙으면 안 돼 빨리 붙었을 때는 당겨야 돼요 아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그렇죠 이런게 당기는 거고 다시 한번 당겨 봅시다 확 당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당기는 파워고 그쵸 나가면서 붙지 말고 붙지 말고 붙지 말고 예 이게 미는 임팩트에요 몸으로 공을 미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다시 좀더 옆에 옆에요 그렇죠 옆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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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운드라마 쳐 봅시다 카메라 피해서 아니죠 카메라 쪽으로 보자 그러니까 봐요 지금도 공을 자 여기서 이거를 옆에 두고 공을 내가 나가면서 치면 공 개정이잖아요 맞으면서 크로스로 바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각도가 1에 안 나고 1에 나거든요 왜냐면 밀고 나가면 내가 여기서 밀고 나간다 보면 봐요 스윙이 이렇게 떨어지지 크로스로 바로 안 꺾여 여기서 자꾸 앞에 놓으니까 앞에 놓으니까 이런 각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옆에 붙으면 나가면서 못 치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치는 거예요 많이 나가면 보폭을 크게 해서 적게 거리를 맞추는게 좀 어려움이 없네요 그렇죠 이게 그려야죠 이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날도 그랬죠 손목을 많이 제끼는 임팩트는 앞에 나가서 쉴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뒤에 놓고 이렇게 옆으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좀 더 허리 두고 허리 두고 됐어 그렇죠 그렇죠 굿샷 어까비 어까비 방금 극단점 두고 다운돌아 쳤으면 여기서 욕할 뻔 했어요 그렇죠 손 명 꺾고 명 꺾어야 됩니다 다시 붙었어요 쳐 그렇죠 이런 각도를 쳐야 된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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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목 덜 제끼고 네 해주면 네 이렇게 치면 솔직히 잖아요 세게 치는게 무의미하다니까요 으 으 으 으 으